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아니면 헤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쪽으로 뭔가 무게가 쏠리고 급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도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이 우리 국내 시장 업비트 기준으로도 1억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친민주당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빅테크들이 뭔가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빅테크들의 태세 전환, 과연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2기 당선이 되게 되면 2기 정부가 출범이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우리가 유명한 테슬라,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리콘밸리가 전반적으로 좌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클릭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영혼이 통하는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돈도 뿌리고 춤도 추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 계속 보내고 있죠. 돈과 시간을 모두 올인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뭔가 딜을 했을까요? 자율주행에 대한 승인에 대한 뭔가 약속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이제는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쪽을 보겠습니다.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팀쿡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팀쿡이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많다더라 하면서 자신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쿡에게서 유럽이 애플이 낸 돈을 그들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애플이 유럽 쪽에서 반독점이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후보에게 호소하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냐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되면 이런 거 해결해 주겠다. 미국 기업 지켜야지 유럽에게 뺏길 수 없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궁금한 상황이고. 다음은 구글 쪽을 보겠습니다. 구글도 역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대요. 순다르 피차이 CEO가 전화해서 맥도날드에서 유세한 거 너무 파격적이었고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은 유세였다라고 하면 칭찬을 하면서 맥도날드 유세를 칭찬한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은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전에 아마존 CEO였는데 이제는 물러나서 은퇴를 했죠. 그런데도 제프 베이조스도 트럼프 후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제프 베이조스가 법률하고 있는 언론사인데 전통적으로 미국 언론사들은 대선 후보에 뭔가 지지를 보내고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워싱턴포스트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인데 이것을 지지하는 후보를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건 약간 트럼프에게 무게를 실어주는 스탠스겠죠. 아마존 CEO, 현재 아마존 CEO와 블루오리진 경영진도 트럼프 후보와 전화통화를 최근에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크 조커버거, 메타 쪽에 보겠습니다. 마크 조커버거는 전통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의 CEO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규제에 한 번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손전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커버거가 이번 대선에는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트럼프 총격을 당한 이후에 바로 트럼프에게 전화해서 괜찮냐라고 안부 전화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트럼프 사진을 가짜 이미지로 잘못 인식해서 삭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전체적으로 우클릭, 우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런 빅테크들도 별 수 없다. 트럼프 전 후보, 트럼프 후보 그리고 앞으로 당선될 사람에게는 줄 서야 되는 상황이 시장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